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송정천 입니다. 안적사 올라가는 계곡입니다. 지금 어떤 촬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왜 이런걸 단속을 안합니까? 네? 바로 속기에 빨리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천에다가 바로 저태는 물이 흘러갑니다. 바로 지금 화면에 봐서 지금 오른편 입니다. 화면에 봐서는 오른편에 지금 계곡에서는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왜 단속을 안합니까? 이 사람들 봐주고 있습니까? 하루속기 기장군청에서는 빨리 철거를 좀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또 이런거는 너무하다. 산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자고 이런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해놨는데 그런데 저 고기구멍들이 산불나면 왜 하려고 기장군청 책임지겠습니까? 책임은 없지 잖아요. 진짜 이런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. 화면에 지금 물속에 있는 화면 자체 내에서 한번 보시면은 하판이 깔려가 있을겁니다. 물속에 자체내에. 기장군청에서는 빨리 하루속기 좀 덜어내주십니다.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